자, 얘들아 오늘 우리 집에서 장난감 파티하기로 했잖아 오늘 어떤 장난감을 갖고 왔는지 얘기해보자 너부터 해 나는 우선이 내가 아끼는 오카리나를 가지고 왔어 오카리나? 한번 불어볼게 응? 그건 리코더잖아 소리 안 하고 크리던데 어, 리아는 뭐 가지고 왔는데? 나는 이 경기장을 가지고 왔어 가까이 보면 이 녀석들 굉장히 멋진 시합을 하고 있다고 이겨라 이겨 야, 이거 최신형 그거네? 장난감이네? 맞아, 열심히 싸우고 있어 완전 부럽다, 저런 멋진 장난감도 있고 미호는 뭐 갖고 왔어? 어? 나는 장난감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그리고 클 때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인형을 가져왔어 뭐지? 나의 사랑스러운 잭슨 인형이야 와! 와! 와, 이건 누구야? 잠깐만, 잭슨이 목이 떨어졌는데? 어? 얘들아, 이거 사람 아니야 인형일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어? 그, 그, 그래 응 어? 아, 얘들아! 나는! 하이, 이게 몇 년 전이더라? 몇 년 전에 가지고 돌아왔던 거 가지고 왔어 바로 푸시팝이야, 이거 알아? 에? 에이, 진짜 수준 떨어지게 아, 진짜 수준 떨어져? 잭슨 봐, 얼마나 멋있어 그래 어? 내 잭슨 언제 절로 갔지? 잭슨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뭐 야, 부럽다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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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처럼 저기 멋있는 장난감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그거 너무 구닥다리다, 버려, 버려 그래, 빨리 버려 우리랑 어울리기 싫어? 이거 그래도 누르면 뽁뽁뽁 소리가 나 알지 않은데, 요즘 그런 거 놀이터 들고 가면 애들이 안 놀아줘 여멘아, 너 아무것도 모르구나 뽁뽁뽁 소리는 택배 올 때 까는 그 뽁뽁이가 제일 재밌어 알았어, 내가 너무 옛날 장난감을 가지고 왔지? 그러니까 버릴 때 됐어 아, 괜히 푸시팝 들고 와서 애들한테 쪽팔리면 당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겠다 아이, 푸시팝이 괜히 갖고 왔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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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이미 나를 버려? 너가 그래놓고도 나를 버릴 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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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푸시파비 살아 움직여! 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도망가! 너도 푸시파비 만들어주마! 푸시파비 움직인다! forwards!", 쫄깃! 아! 뻑뻑하게 놀기wig midw 아! 되게 징그럭게 생겼네.. 똑똑하게 누르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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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가 좋은 녀석이구 아하 안되겠어 빨리 여길 나가야겠어 비밀번호 4개를 찾고 저 푸시팝 괴물을 피해서 도망가야됩니다 자 어? 유행진한 푸시팝 세번째 비밀번호 켜놨 야 아! 무슨일이야 푸시팝을 버렸다가 이런..이렇게 나 벌받는거잖아 아! 그러니까 엘초이 그런 구닥다리 장난감 갖고 노는게 아니었어 얘들아 아 저 뽁뽁이야 너 죽었어 어? 어? 떨어진거 같은데? 떨어진거 같은데? 아아! 스마트 무빙을 실수했어 야 너.. 아니 떨어지면 어떡해 나 구해주러 온거 아니었어? 너 그럼 구닥다리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부패돼버린거잖아 아니 어떻게 장난감이 야 썩 야! 야! 니의 푸시팝 유빌라! 뭐? 유빌라! 유빌라! 니 자..니 장난감 쩔들어 저런거 했으면 나도 가질걸 야 내 장난감 변신 로봇이야 야 쩐다 야 저거 뭐야 저거 봐봐 야 근데 쟤 등 봤어? 아니 나 봤어 뽁뽁뽁뽁 아아!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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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떨어졌다 아 나이스 나이스 니 장난감 녹았는데 쟤도 녹았다 애들아 나 나 지금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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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거 같아 알았어 내가 쳐줄게 아 떨어질거 같아 떨어질거 같아 도와주세요 어어! 아야 나 완전 꼈어 야 나 큰일났네 나 밀어주면 안되? 그래? 어어 밀어줘 밀어줘 쭉쭉쭉쭉쭉쭉 완전 꼈어 완전 꼈어 내가 밀어줄게 여맨야 근데 니 장난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야돼? 장난감.. 내 장난감 고장나서 그래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 저..저게 고장도나? 어 아 자기가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화가 난거지 내 푸시바 고장난거야 너무 걱정하지마 야야 저기 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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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있어 댁이 타고있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밀어줄게 밀어줄게 야 뒤에있어 뒤에있어 내 푸시바 고장났어 어떤 뽁뽁소리가 났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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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푸시바 고장났어 뽁! 경쾌한 소리가 나네 음? 뭐다? 어? 뭐다 뭐다 튕.. 튕겼니? 내려갔네? 뭐다 뭐다? 뭐다 뭐다? 어 내가 떨어뜨렸어 내가 떨어뜨렸어 튕겼어 나이스 네이스 야 거기 없어 아래서 내려와 여기 막으면 우리 못가 야! 나도 해보고 싶어요 너도 보다 보다 아니 우리가 이러면 못가잖아 야 이러면 우리가 못가 내가 없을게 나만 믿어 우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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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뽁뽁하게 만들어줄거니깐 뽁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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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뽁뽁이라 왜 이렇게 해 날 버릴거야 나 어렸을때 너 재밌게 가지고 놀았어 근데 지금은 조금 아 지금은 왜 유행이 좀 친한거 같기도 해 유치? 흠이.... 유지 뺑뽁 어? 와 예weis our 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 어디야 응 아니 cliff 누 cancel 사라졌잖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보이는구나 왜 그래 나랑 병생 그냥 나 지금 불러줘 어? 이렇게 되면 유로로 밖에 없네 아까가자 잘와 요맨아 니 푸시밥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아.. 아 내 푸시밥 내 푸시밥 근데 너무 외로웠던 게 아닐까? 내가 3년 동안 눌러주지 않았거든 어..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장난감을 그렇게 이뻐해주지 않다니 그러면은 오면은 우리가 눌러주자 그럼 화가 풀릴지도 몰라 그래 그럼 화가 풀릴 거야 푸시밥 까만 그만 너를 눌러주지 않았지? 이제 눌러줄게 안녕 얘들아 내가 왔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라고 야 어디갔어? 일단 내가 한번 요루부터 눌러주자 뭐? 문 열어 너 주먹이 고픈 거야? 내가 다시 갈게 내 주먹으로 눌러줄게 야야 너 떨어져 너 떨어져 너 떨어져 무서워 죽겠네? 야 눌러줘 눌러줘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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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뿅뿅뿅 와 거긴 예민한데 으하하하하 아아 화가 많이 풀렸나봐 아 화가 많이 풀렸겠지? 눌러놓았으니까 이젠 때리지 않을거야 아 그니까 진짜 그럴까? 아니야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니야 뭐? 응? 흐흑 흐흫 북한이 날 눌러줄때 그 촉감을 잊지 못하고 또 찾아와 버렸잖아 아 뭐다? 뭐다 뭐다? 안 눌러준다면 내가 널 눌러버릴 수 밖에 없는데 어디갔지? 말랑이 말랑이 리아야 어? 어? 일로와봐 니가 오늘 가지고 온 장난감 있지? 어머 그거랑 말랑이 거래할래? 말랑이 거래? 너.. 너는 뭘 준비했는데? 나 아까 쟤 쟤? 쟤랑 봤걸래? 쟤랑 내꺼랑? 쟤는 더이상 장난감이 아니야 살인경기야 어? 그니까 바꾸자니까 필요가 없어졌어 아니야 난 원하지 않아 근데 요민아 응 니 장난감 저렇게까지 움직여도 돼? 글쎄 엄마가 뺏으시지 않으실까? 우리 엄마가 압수를 해야되는데 애들 아파 생기고 야야야야야야 요민아 넌 사라 너의 관전우리를 눌러버릴 거야 너의 관전우리를 눌러버릴 거야 그럼 뭔 소리가 나겠다 우리 어릴 땐 행복했어 아, 뽁뽁! 뽁뽁! 그... 너의 눈도 좀 너무 싶어... 너의 눈도 괜찮아! 끝! 아하... 오하아... 아하... 나랑 같이가자. 응... 따악 따라갈거야? 아하... 아, 안돼! 아, 뽁, 나 눌러줄게, 눌러줄게. 어, 뽁뽁뽁뽁! 뽁뽁! 호우 호우 역시 누르는 솜씨가 예사롭지않아 하지만 내가 그런걸로 만족할거같애? 폭폭폭폭폭폭 눌러줄게 눌러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만.. 후시밥 눌러주니 너도 좋지? 좋았던거지? 자아 눌러줬더니 뿅 가버렸습니다 자아 어 상자다 아 됐네 아이템이 없잖아 어 엔노준주 아 비일본 하나가 어디갔지? 비일본 두개만 찾으면 되는데 자아 여기가 없는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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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체 괴물이 있어 확실해 어 집 위옵에 어 여기도 있어 안 보이는데 내 옆에 있어 안 보인다니까 여기 있어 위에 괴물이 날 본 것 같아 왜손을 입으로 나를 보는데 침을 삼치더니 갑자기 뛰어갔어 야 위에 있어 야 2층에 있어 2층에 왜 우리야 이러지마 여기는 안보이는 위치입니다 몰라 나이스 자 친구들은 살려주러 가자 리아가 죽었으니까 이런데 비밀번호가 있겠네 거미줄과 엔드전축 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주었구나 정말 기다렸어 니가 보고싶어서 그래 가자 오오오오 으으음 안lier다 누가 막있어 저 녀석 내가 볼 땐 무언가를 모르고 있어 이쪽으로 와 여기 비밀통로가 있어 그치 여기는 못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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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여기 복도에서 당장 나와 야 그러지 푸시팍은? 엉덩이 내 먹어라 역시 푸시팍보단 말랑이지 말랑이 나는 방금 하지 마라 내 말을 했어 이런게 어딨어 이런게 어딨어 야 야 야 방금 뭐라고 했어 말랑이가 더 좋아 푸시팍 진짜 저거 나 안 그래 응 뭐다 말랑이가 더 좋다 얘들아 내 푸시팍이랑 말랑이 거래할 사람? 내 푸시 푸시 푸시팍이랑 말랑이 거래할 사람 푸시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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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밀 번호 찾았어? 아니 푸시팍 찾기가 쉽지 않네 푸시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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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 진주는 많은데 또다든еюсь 도 도 어? 새로운 업데이트 됐나봐 푸시 새로운 길이 호 역시 온라인 게임 마옹이야 거잖아 여기서 뭐해? 너랑 놀고 싶어서 올 거야 이 가까이 얼마든지 날 안 없고 수고 수고 근데 그 놈의 말랑이랑은 딸에게 그럼 왜 안지 말아 äs Confeder지 Shop, 그리고 내가與 이웃이 좋아 여비뷔, 여기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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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쟤 바보다 바보 왜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 뭐가 이상한데? 내가 봤을 때 쟤 네도 플라스틱인 듯? 네도 말랑인 듯? 다시 감옥으로 와? 여기에 우리가 있다?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아니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응? 너는 감옥에 갇혀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나오지? 야구르지 야구르지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너네 홍수당 1분만 기다려 으야 어떻게 나올래? 흐흐흐흐흐 다른애를 잡으러 간 것 같아 그러게 우린 비밀번호를 찾자 그래 천천히 이동하는 거야 그래 넌 빨리 움직이지 말자 저 으으으으으 아 왔다 왔다 뒤로 빼 어! 뒤로 빼 으아! 어! 니 목숨은 빼 으아악 저게 보이는군요 천천히 푸쉬 팝을 찾아보는거야? 없네? 아..이거 어딨을까? 여기가 아닌거 같고 액자 뒤? 여기도 아닌거 같네? 저 위에 지하에는 없는거 같애요 지하에는 다 찾아본거 같구나? 지하는 없는거 같애 위로가자 아 큰일났다 뭐찾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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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있다가 올라오면 내려가겠습니다 뭐찾죠? 약오르죠? 자 여기있다가 약오르지? 잡아봐 잡으면 천원 천원 엔더 뉴스가 많아서 절대 안잡힙니다 도망칠수있는 도망칠수있는 통로를 만들어야겠어 일단 내려가서 문 열어놓고 지하다 지하에 있다 지금 부시밥 부시밥 지하에 있다 지하에 맥키 조용하시 일단 1층 가면 찾아봐야겠다 비번 어 찾았다 네번째 두번째 세번째 세번째는 무슨 니 목숨이 세번째겠지? 아니 거기서 구멍이 있어? 아야 놀래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야 내가 잭슨을 여기다가 둔거같이 뭐야 내 푸시펍이랑 잭슨이랑 바꿀래? 말랑이걸래 할래? 그러면 니가 푸시펍을 주고 난 이거 할래 내 푸시펍 뒤에 온다 바꾸자 그래 잠깐만 이거 뭐야? 나는 코디를 한다고? 나는 누구꺼야 그러면? 자 여기 잭슨과 바꾸자 그래 잭슨이랑? 아 잭슨이랑 내 푸시펍이랑 바꾸자 내 푸시펍이거든 말랑이 이거? 잘 만들었지? 안녕? 안밀쳐져 내 푸시펍은 안밀쳐져 요로야 이게 어떻게 된거지? 이건 내 포즈가 아니기 때문이지 여기서 게임 게임 어 됐다 근데 여멘아 어 이거 찾았어 됐다 다 모았다 이제 그냥 탈출하자 그리고 우리 한가지 약속해 뭐 우리 한명만 탈출하지 않고 다같이 끈끈하게 탈출하자 그래 좋아 가자 어? 좋아 끈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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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줄게 고마워 아쉽다 가자 비번은 완성되었어 공회사 공회사 아쉽다 소노를 소노를 버리지 말자고 하나 뺄 수 있었는데 소노를 버리지마 소노를 버리지마 거미줄이 너무 많아 소노를 버리지마 소노를 버리지마 어 한명이 죽었어 버리지마 왜 죽었지? 이쪽이야 절대 소노를 팔지않는거야 악마에게 우리들 소노를 팔지않는거야 근데 되게 수상한데 여기 너 이상하게 조용하지 않아? 야 죽겼만 내가 죽겼만 내가 죽겼만 아니 있잖아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푹 꺼지는거야 땅이 그래서 죽었구나 응 어쩔 수 없지 너 엔더 준주 있니? 어 나 짱망아 여덟개 있어 끈끈 끈끈하게 나가기로 했잖아 나 짱많아 내게 줄게 어? 진짜 이렇게 많아? 이거 나갈 수 있을걸? 빠바바박 어? 나갔어 마..나는? 이렇게 연속으로 던지면은 운으로 나온다? 어 나이스 많이 했거든 아 좋아 좋아 이리야 이로 저 저희 내러가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내가 내려가 뭐야 공짜네 찾아랍 밀밀 나 내가 함부로 밀쳐질 것 같애? 밀치게, 폭폭이 눌러주는 거지. 거미줄 맛 좀 볼래? 너야! 너가 아아아아악! 저기서 뻘짓을 하고 있군요. 자, 이제 전원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엔두진주로 살포시. 안녕? 혹시 폭이라, 폭이 눌러주는데 먹었던 거야. 얘들아! 나왔어? 염현아, 역시 믿고 있었어. 끈끈하게 탈출해보자. 엔너지 들어왔지. 역시 푸시, 역시 푸시법을 좀 만져줘야 되긴 하긴 해. 그렇지. 알았어, 내가 몇 개 터뜨리고 갈게. 그래. 등 들음 좀 터쳐라. 야, 누가 나 미쳤어? 역시 끈끈하게 탈출하는 거야. 야, 누가 나 미쳤어? 미호가 그러던데? 0139. 무슨 소리야? 자, 가자, 얘들아. 그래? 역시 우리 끈끈하게 탈출하는 건가? 역시. 너의 팝이 또 행복하겠다. 오늘 잔뜩 눌러줬잖아. 아, 잔뜩 눌러줬지. 아, 푸시법이 유행이 끝나는 바람에 아무도 안 가지고 놀아서 말이야. 어? 네, 탈락. 과연? 버그야, 버그. 빨리 안 내려오면 죽을 텐데. 버그, 버그.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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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야 나 또 떨어졌어 와 이거 올라가기 왜이렇게 힘들어 달려 그냥 어 여기 왜이래 어 야 여기 왜이래 야 여기 야 여기 버그가 어 야 내 등을 두들겨줄라고 그렇게까지 야 이상해 몸이 이상해 야 몸이 야 나 푸시밤을 누르고 싶나봐 너 몸은 솔직하구나 자 여기 눌러보도록 해 야 진짜 이거 안 움직여 로멜아 나이스 도망쳐 야 나 왜 쳐 미안해 미안해 야 너 때문에 죽잖아 미안해 나는 필요없어 나는 여맨쿤만 있으면 돼 여맨쿤레스파리 아니면 난 마주카소 여맨아 가자 천천히 가는거야 알았어 왜 매달리는게 힘들지 정천히 가 알았어 음 음 음 이거 안밝겠어 천천히 매달려서 봐야되요 어 이게 뭐지 뒤에 뭐가있나 kilogram Katrina 어 무엇이야 야 쟤 왜이렇게 빨라 고음 그만해 봐 부르누! 가자 응 가자 탈출이야 힘들었네 아... 오늘 좀 힘들었다 그래도 푸시팝도 역시 장난감은 장난감인가봐 재밌게 놀아줬어 우리를 맞아 나 좀 살짝 재밌던데 좀 재밌더라 근데 나 얼굴에 멍이 좀 많이 난거 같애 너무 많이 맞았거든 니 장난감이랑 바꾸자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저렇게 좀 공격적인 장난감은 원하지 않아 그래? 됐다 됐다 어 왔다 얘들아 탈출했어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기로 했다 아 맞다 나 택배 보내야 되는데 택배 보내야 되는데 잘 깨진 유류컵이야 어떡하지? 뽁뽁이가 없으니 푸시팝을 넣어서 택배를 보내는거야 그럼 안전하겠지? 아 여기있다 아까 내가 찾은 푸시팝을 넣고 됐다 이렇게 택배 보내면 되겠다 이제 안전하겠다 푸시팝도 쓸모가 있네 안 깨지겠다 그치 그치 아 됐다 안 쓰는 푸시팝 택배를 보낼 때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진짜로 하면 안돼요 안녕 자 일로와봐 택배 보낼 때 너 넣으려고 여기 같이 들어가면 돼 여기 위에 있어 이렇게 위에 빨리 들어가 어 됐다 됐다 이제 택배를 보내면 되겠구만 누워 누워 역시 요즘 택배는 또 알지? 꼬리의 추억이 응 요즘 택배는 로켓배송인거 알지? 아 그거 잘 알지 로켓배송 로켓배송이네 빠르네? 로켓배송이네 빠르네? 아 벌써 갔나봐 아 벌써 도착했다 역시 요즘 택배는 다르다니까 빠른다